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I'm standing up here again. 이 자리에 섰다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It is glory again to stand up here and I'm feeling very nervous right now. 오늘은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여름과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치시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치시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외계합니다. 예수님,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는데 저를 치십시오. 제가 외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어디 있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돌아봐도 여기에 제 십자가가 없어요. 떨어진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내가 걸어온 그곳에 가서 가보아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처음 걸어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이 사람이 버리고 온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메고,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이제 이 사람이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십자가를 메고 가셨던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 지시고 갔던 그 십자가가 결국은 저희들의 십자가, 우리 개인들이 메고 가야 될 그 십자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셨던 거예요. 한정학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러미던트들과 어떤 말씀으로 함께 저희가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제가 전도사님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도 아닙니다. 저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네가 받은 은혜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눠봐라. 저는 한 주간에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인하지 못하는 제 안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알면서도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과연 나는 짊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많은 책임감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의문에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문에 정말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저번 강단 말씀에 은혜받은 그 인물이 루시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저번 강단 말씀에 은혜받은 그 인물이 루시였어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If you look at the book of Ruth, it's very short.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기관을 피하여서 그 고향 땅인 베들렘을 떠나서 모합 땅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So,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he ran away from his own hometown and he flew away to the land of Moab. 그 사사기 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믿을 때 이제 굉장히 거기가 기근이 오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떠나서 모합 땅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지만 거기서 결국 엘리멜렉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So, throughout that age where everyone was worshiping God through what they want to worship and then they served very poorly and God told Naomi to leave that land with her family and to get the land where it's more prosperous and then fruitful than the previous land. Naomi의 아들 말론하고 기류한 두 아들 있잖아요. 그 두 아들들이 모합 땅에서 모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두 명이 죽게 됐죠. So, but as they moved on from their hometown to the land of Moab there were two sons of Eliemec but they all got killed. 그리고 나서 Naomi가 다시 고향인 베들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두 명의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은 남편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워도 그게 결혼을 한다는 게 그게 시간이 되겠느냐 말이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다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nd so when Naomi was going back to the land of Bethlehem she told her two daughters-in-law saying that you lost your husband so why don't you just go back to your own land? 그때 루시, 그때 한 명의 며느리는 자기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다른 한 명의 며느리, 루스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베들렘으로 Naomi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So there were two daughters-in-law and then one daughter-in-law she actually left to her own man but another one who was Ruth she actually stayed with Naomi saying that I'm going to stay with you and then she went back to Bethlehem. 그리고 베들렘에 와서 루스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아들 결혼을 해서 오베스를 낳았고 그 오베스도 이세를 낳았고 그 이세를 이세를 낳았고 다이세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랑 결혼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So you may think why is it so important that someone had this child and another not that son also had another child what is that so important? 다이세의 자손 예수요. In the Bible said to Jesus who is the family in the David 다이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So through the descendants of David, Jesus came 그 역사적인 그 족보의 계열에 지금 보아스와 이 이방 여인인 루시 있는 겁니다. Within that historical genealogy 루스 and 보아스 are in that family. 제가 이 말씀을, 이 루키를 읽으면서 제 자신을 대입을 해보잖아요. 내가 루시다 이렇게 하고 대입을 해보잖아요. So as I read the book of Ruth I kind of applied myself as if I'm Ruth and then apply the message into my own. 루스 lost her husband and then her mother is kept telling her to leave and then she doesn't have any son. So that's a very frustrating situation. 내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또 모아비라는 그 땅에서 믿었던 어떤 다른 신들이 있을 거네요. 예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뭔가 다른 신들을 믿었을 거란 말이죠. So and then she also had to leave her own land and then she must have some sort of idols other than God that she worshipped throughout her life. So that's, that would be very frustrating.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인은 뭔가를 봤어요. But this woman, Ruth, she saw something. 이 여자는 이 어머니를 따라서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She had the reason that she had to follow her mother-in-law.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한테 편안한 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렘으로 갑니다. She gave up everything what's comfortable to her, what's good to her and then she follows her mother.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You must deny yourself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Based on the scripture today, what does it say? You must deny yourself.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Within the world that you're living in right now,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하나님 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여러분을 움직여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Other than God, within yourself, what is the something that keeps moving yourself? 그것이 돈입니까? Is that money? 아니면 이성입니까? 아니면 명의입니까? 아니면 명의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Is it love?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ut I'm saying that that shouldn't be your standard or center in your heart and then move your life. Must deny yourself. And the scripture says you must deny yourself. 네가 좋아하는 돈들을 버려라. 네가 좋아하는, 네가 되고 싶은 그 명예의 욕구를 버리고. Deny money that you like. Deny the desire and the desire that you want to be something. You need to deny that.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버리고. Deny the desire to be loved and the desire to love someone. You need to deny that. 남보다 잘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버리고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버리고. And then your heart to become successful and become better than other people and to deny them as well. 그리고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And what did 나오미 do?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데 도대체 이 시어머니를 언제까지 모셔야 되는 겁니까? So Ruth was following her mother-in-law and then she may be wondering how long she would have to 기한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It's almost endless. Should she just follow her until she dies? 나오미네 가족들이 베들렘에서 나올 때에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So when Naomi's family was leaving from the Bethlehem, she had lots of money. 그런데 모합당을 떠나서 베들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But when her family left the land of Moab to go back to the land of Bethlehem, she had nothing. 그리고 나오미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외부에서 온 외부의 여자, 과부가 돼서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온 여자란 말이에요. And then she would be portrayed to the other people that she's the foreigner and then she lost her husband and then she maybe looked very different woman to the people in their homeland. Take off his cross. Take off his cross.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나오미는 그것이 루스에게는 그것이 루스의 십자가였습니다. Carrying your own cross. That those situations were the cross for Ruth to carry on.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ross that God gave you to carry on? 여러분이 메고 가야 될 그 십자가 하나님이 지금 지시고 계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The cross that you have to carry on. What is that cross?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ommission that God gave you? Follow me. It says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루스는 하나님만을 계속 섬기면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루스는 아주 잘 따라오는 God을 따라오고 그리고 her mother-in-law 을 따라오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라는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It's not that she worked so hard in order to meet a guy whose name is 보아스 in that land. 그냥 가서 열심히 일을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 저 여인은 정말 효부다. She served her mother-in-law very much. And that's how she was looked by the people that she's very good and respectful person.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In our daily lives, we walk the path of Jesus.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루하라를 살아갑니다. Just like that, we just live day by day. 우리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we may think it's a coincidence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But God has absolute plan to bring us to that place. 그리고 나면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Then after we will be able to see the glory of the cross. 루트는 보앗과 결혼을 하게 되고 예수가 오시는 그 다이세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So Ruth married to 보앗 and then she and her family eventually enters into the genealogy where Jesus came out.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보금의 그 역사 속에 그날 그때 내가 서 있기를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진짜 십자가의 영광만을 구하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랍니다. We just hope to see the glory of God glory of the cross.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가 버리고 가야 될 나의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목상하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I hope that all of our remnants should give their life to God just for the sake of the gospel.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정에 내가 공부하는 그 현장에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I hope that throughout this week I hope you find your own cross within your work field within your school field every field that you belong to. That's the end. Thank you.